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예찬교회의 이형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종말이 다가옴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뒤에 종말론 Q&A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의 종말론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종말에 관하여서 성경 연구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올려주시면 이것을 정리하여 설교를 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더 깊이 알고 확실히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